1. 균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기아하적 형태가 불규칙적인 형태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2. 주택 부엌의 크기 결정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대지 면적. 3. 상점 계획에서 요구되는 5가지 광고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유인. 4. 다음은 피보나치 시혈의 일부분이다. 20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2. 34. 5. 특정한 사용 목적이나 많은 물품을 수납하기 위해 건축화된 가구로 빌트인 가구라고도 불리우는 것은. 2. 붙박이 가구. 6. 상점의 상품 진열 계획에서 골든스페이스의 범위로 알맞은 것은. 3.850에서 1250mm. 7. 쇼핑센터 내에 주요 보행 동선으로 고객을 각 상점으로 고르게 유도하는 동시에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은. 3. 몰. 8. 기아하적인 정의로 크기가 없고 위치만 존재하는 디자인 요소는. 1. 점. 9. 고대 로마시대 음식물을 먹거나 잠을 자기 위해 사용했던 긴 위자로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저판의 한쪽 끝이 올라간 형태를 가진 것은. 2. 카우치. 10. 다음 중 주택의 부엌과 식단 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2. 작업 동선. 11. 수평 블라인드로 날개의 각도, 승강으로 일광, 조망, 시각의 차단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3. 베니션 블라인드. 12. 다음 중 고대 그리스 건축의 오더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터스칸식. 13.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작업은. 1. 조건 파악. 14. 주거 공간을 주 행동에 의해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서해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서재. 15. 작업 구역에는 전용의 국부 조명 방식으로 조명하고, 기타 주변 환경에 대하여는 간접 조명과 같은 낮은 조도 레벨로 조명하는 조명 방식은. 1. 탈 조명 방식. 16. 실내의 온도차에 의한 공기의 밀도차가 원동력이 되는 환기의 종류는. 1. 중력 환기. 17. 건구 온도 28도씨인 공기 80kg과 건구 온도 14도씨인 공기 20kg을 단열 혼합하였을 때, 혼합 공기의 건구 온도는. 4. 25.2도씨. 18. 휘도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4. CDM2. 19.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 맞는 자연형 설계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겨울철 인사 획득을 높이기 위해 경사 지붕보다 평 지붕이 유리하다. 20. 실내에서는 음을 갑자기 중지시켜도 소리는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감쇄되다가 안 들리게 된다. 이와 같이 음 발생이 중지된 후에도 소리가 실내에 남는 현상은. 2. 잔양. 21. 석질이 치밀하고 합판으로 채취할 수 있어 슬레이트로서 지붕, 외벽, 마루 등에 사용되는 석재는. 2. 전파남. 22. 미장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해반죽은 소석고에 모래, 해초물, 여물 등을 혼합하여 바르는 미장재료로서 건조수축이 거의 없다. 23. 물체의 외력을 가하면 변형이 생기나 외력을 제거하면 순간적으로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은. 1. 탄성. 24. 골재의 성인에 의한 분류 중 인공골재에 속하는 것은. 4. 부순모래. 25. 콘크리트의 콘시스턴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3. 슬럼프 시험. 26. 다음 중 혼화재에 속하는 것은. 4. 플라이의 시. 27. 콘크리트용 골재의 조립률 산정에 사용되는 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50mm. 28. 풍화되기 쉬움으로 실외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석질이 치밀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연마하면 아름다운 광택이 나무로 실내장신용으로 적합한 석재는. 1. 대리석. 29. 유성페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붓바른 작업성 및 내우성이 우수하다. 30. 다음 중 바닥재료에 요구되는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연전도율이 커야 한다. 31. 구리와 주석을 주체로 한 합금으로 건축장식 철물 또는 미술공예 재료에 사용되는 것은. 2. 청동. 32. 도자기질 타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1. 호칭령에 따라. 33. 다음 중 천연 아스팔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블론 아스팔트. 34. 그림과 같은 블록의 명칭은. 4. 창대 블록. 35.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목재 방부제는. 4. 펜타클로로 페놀. 36. 목재의 연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재율과 연륜 밀도가 큰 목재일수록 강도가 작다. 37. 기본 점성이 크며 내수성, 내약품성, 전기저연성이 모두 우수한 만능형 접착제로. 금속, 플라스틱, 도자기, 유리, 콘크리트 등의 접합에 사용되는 것은. 4. 에폭시 수지 접착제. 38. 소다 서클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영용되지 않는다. 39. 비교적 굵은 철선을 격자형으로 용접한 것으로 콘크리트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제품은. 3. 와이어 매시. 40. 다음 중 열경화성 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염화 빈일 수지. 41. 강재나 목재를 삼각형을 기본으로 짜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으로 절점이 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재는 인장과 압축력만 받도록 한 구조는. 1. 트러스 구조. 42. 철골 구조의 주각부에 사용되는 부재가 아닌 것은. 1. 레티스. 43.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콘크리트의 강도 부착 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나 인자 강도가 작을수록 커진다. 44. 층고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바다판이 두꺼워서 고정화중이 커지며 뼈대의 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구조는. 4. 무량판 구조. 45. 가볍고 가공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강도가 작고 내구력이 약해 부패 화재 위험 등이 높은 구조는. 1. 목구조. 46. 건축제도에 사용되는 척도가 아닌 것은. 2. 1-60. 47. 실시 설계도에서 일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기초 평년도. 48.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늑근의 주된 사용 목적은. 3. 전단력에 대한 저항. 49. 벽돌 쌓기법 중 벽의 모서리나 끝에 반절이나 이오토막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법은. 3. 영국식 쌓기. 50. 다음 중 건축제도용구가 아닌 것은. 3. 데오딜라이트. 52. 철골 구조에서 사용되는 고력 볼트 접합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현장시 공설비가 복잡하다. 5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2. 부재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고 진동이 없다. 53. 주택에서의 부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소규모 주택의 경우 거실과 한 공간에 배치하 있다. 54. 다음 중 구조 양식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3. 철근 콘크리트 조와 돌구조. 55. 다음 중 벽돌 구조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 내와 내구적이다. 56. 사람을 그리려면 각 부분의 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5. 사람을 8등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비례 관계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 A. 57. 제도 연필의 경도에서 무르기로부터 굳기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 BHB-FH2H. 58. 블록조에서 창문의 임방보는 벽단부에 최소 얼마 이상 걸쳐야 하는가. 4. 20cm. 59. 목구조에 사용되는 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감자미쇠는 강봉토막의 양끝을 뽀족하게 하고 이은자형으로 구부린 것으로 두 부제의 접합에 사용된다. 60. 다음 창호표시기호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알루미늄 앞뜸창 2번. 60. 다음 창호표시기호의 뜻으로 옳은 것은.